소상공인 대표 행사 2023 소상공인 대회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매해 소상공인 주간에 열리는 대회는 올해 18회를 맞았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홍보부스를 통한 상품 전시와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우아한 형제들, 11번가 등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오늘 자리에서 진행된 협약을 통해 향후 대출 지원 등 상승 방안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효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장 이산단 등이 참석했습니다.